오늘 어르신들에 조여주신 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요 제가 아직 비록 나이 늘러 오리지만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 한 곡 더 제가 한 번 전해드렸는데 옛날 곡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다소 느낌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쪽 핏대를 세워가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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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